우리 밥 시키자 얘들아 그래 어땠어요? 커넥트 라이브였어? 응 진.. 커넥트 라이브 진.. 커넥트 라이브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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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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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카도? 네? 아보카도? 아보카도 와사비 넣어봐있다고 와사비 빼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해야 돼? 와사비 빼달라고 했는데 와사비랑 같이 왔는데요 아보카도 와사비 빼고 그거 시켰는데 와사비 같이 왔는데 진짜? 네 감사합니다 마요짱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뭐야? 아니 나는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언제 손 씻고 왔지? 어 잘 먹겠습니다 아 야 순대 주셨어 언제 들어가 있는거야? 아니 그건 그거대로 따로 있어 응 언니 좋아하나봐 대박 금산점 맛이 없는데 근데 잠시만 국장이 없는데? 순대만 나오는데? 순대? 아니 순대가 싶어 그냥 봐봐 나 약재국 다 쓰는데 국장이 없어 없어! 없어! 순대밖에 없어! 약재 순대먹고 있네? 미안하다 그럼 다윤이 순대 있지 괜찮아 맛있어 순대 먹어봤어? 안 먹었지? 먹어봤어 맛있어 안 먹어봤잖아 맛있어 안 먹어봤어 안 먹었잖아 야 먹는 거 봤어 먹었으니까 야 먹었으니까 맛있다고 했지 나 국장 먹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사이다 껌씨로 주셨나? 완전 서비스 주셨어 오이 주셨어 어 내가 먹을게 뭐야 호이? 내일 먹어야겠다 정말 감사해 와사비 너무 묻어가지고 죄송하다고 호이 주셨어 근데 이거 완전 맛있는 걸로 알고 있어 오이 좋아하는 사람 맞아 나 완전 좋아해 왜 눈깨까지 안 잘 거지? 응 나 펜트하우스 봐야 될 거 같은데? 나 스프 입에서 버렸어 절대 말하지마 배로나 죽었어 거짓말이지 진짜요? 죽는 장면이 나왔어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진짜라고? 그냥 물어보지 말지 아 거짓말 입맛 떨어졌어 아니 근데 나도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거짓말 진짜 언니 슈퍼한 거야? 지금 나한테 계단에서 싸웠어 그래서 떨어졌어 거기까지만 봤어 물어보지 말라고 할 때 나 더 알게 되잖아 계단에서 싸운 거까지 알게 되네 막 바보 아 진짜 미안하다 나 스포츠랑 하는 거 아는데 내가 내가 방금 말했잖아 언니가 말하기 전에 그 마음에서 내가 한 거 같아 나도 내가 왜 그런 거야 내가 돌아가서 내가 조금 그 뭐가 있는 거 같아 미안하다 나 오늘 하루 동안 언니랑 친구 안 해 아니 내 마음이 내일부터 다시 하자 나 진짜 알렸나봐 내 마음 진짜 미안하다 나연 언니 만약에 이거 지금 브이앱 댓글이 있으면 신고하더라도 해서 아니 근데 불편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직 안 보신 죄송해요 내가 제일 불편해 지금 대박 왜? 오오 오 꺼내지지 말지 인스타 보다가 이거 갑자기 있어서 언니 재미들었어 재미들었어 언니 아니 누군지 모르지 나 언니랑 이제 대화 안 해 언니가 또 스포 했어요 사진 보여줬어요 저 이제 언니랑 대화 안 하기로 했어요 팬 따라서 볼 때까지 언니랑 얘기 안 할게 내일 보면 보잖아 내일까지 얘기하지 말자 오늘 잘 지낼 빨리 원스들 콘서트 좋았는지 알아보고 와 오늘 본 원스들 소감 한 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 네 네 네 네 KT 도코모 신태관 라이브 커넥터 스페셜라이브 TWICE IN WONDERLAND 야속 시간 야속 시간 야속 시간 나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? 야속 시간 야속 시간 야속 시간 야속 시간 야속 시간 야속 시간 이거 야속 시간 아 언니랑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안 되겠지 왜 이렇게 야속 시간 50분에 끝낼까 이거 너무 잘 먹어 오빠 나 먹고 싶어 부 이거 진짜 별거 아니야 네가 저 전수기로 가가지고 컵에다가 얼음이나 물만 찬물만 넣으면 돼 쉽지 알았을지 할 수 있잖아 부 부 여기 몇 년 살았어 그치 어디에 뭐가 있고 한다고 다 알잖아 그치